국회의원 장재원 의원의 아들이죠. 래퍼 노엘 씨가 또 무리를 빚었습니다. 어떤 사고입니까? 평론가님. 래퍼 로엘 씨가 지난 19일 밤 시간에 서울 서초구에서 접촉사고를 냈는데 그런데 경찰이 갔거든요. 경찰이 가서 이제 노엘 씨가 약간 뭔가에 취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주 측정을 하고 신원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노엘 씨가 불응했다고 합니다. 거부. 음주 측정을 불응하면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로 간주되거든요. 그런데 불응하면서 심지어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알고 보니까 당시에 무면허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면허, 음주 측정 불응, 경찰관 폭행 혐의로 체포가 된 그런 사건인데 더 문제가 뭐냐면 노엘 씨가 2년 전에도 음주운전 사고의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런 사건을 또 저질렀다고 해서 지금 비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네. 두 가지 내용이 궁금한데 일단 이 노엘 씨 어디서 돈이 나서 이렇게 매번 고가의 차량을 몰고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 전에도 뭐 3억 상당의 차량을 자랑하는 그 SNS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노엘 씨가 말씀하신 대로 차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상당히 고가의 외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 장재원 의원이 집안 재산 신고할 때 아들 재산을 4,900만 원으로 신고를 했는데 이렇게 고가의 외제 차량을 어떻게 살 수 있는 거냐. 일단 돈 문제 그게 의문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노엘 씨가 설사 돈이 있다고 해도 차를 살 수가 없거든요. 무면허기 때문에. 살 수도 없고 리스를 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이 차량은 누구 명의냐. 누가 어떻게 해서 뭔가를 해줬길래 노엘 씨가 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것이냐. 그러면 무면허 운전을 방조한 것인가 등등등. 세금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현재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향후에 뭐가 더 밝혀지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비난으로 상당하지요. 거기다 집행유예 기간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본인이 죄값 달게 받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노엘 씨는 죄값 달게 받겠다고 하고 일부 힙합 팬들은 커뮤니티에서 노엘 씨를 일벌 뵙게 해야 된다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지금 노엘 씨가 현재 저지른 잘못도 매우 중하거든요. 음주축정 불응에다가 공모집행 방해까지 있는 거예요. 경찰관 폭행을 했기 때문에 매우 중한 거기다 무면허까지 있으니까 매우 중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심지어 동정범죄 집행유예 기간 안에 이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지난번 집행유예 기간 때 형을 유예해 준 거거든요. 그것까지 지금 이번에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그때 유예해 준 실형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고 굉장히 심각한 잘못이어서 지금 법조계 판단이 이번에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확실하게 어떠한 판결이 내려질지는 향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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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